자, 자, 여러분 가자. 다음 계기는 이제 호시 5분에 불러드리겠습니다. 홍진아, 그 위에 있어. 네, 진짜. 그냥. 저기 딱, 어, 그거만 잡고 있는 예상입니다. 오, 3,8,1, 8,1. 어? 안 들었어. 여기서 들었어. 이거? 다운.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우면 되나? 오지 말고. 자리는 선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다운. 팝스 좀 발표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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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흠. 아 però. 어. 그. 와도 된다고 그랬어, 아까 그분이. 우리만 알고 가는 길이네. 4층까지 엘베로 왔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어야지. 짐은 1시 반에 붙입니다. 어서 이리와. 참기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영에 점심을 먹어야 한다. 지금까지 하자. 국수 사이즈 완전히 저거다? 아 진짜 눈이다 동그란 게임 근데 이거 동그란 다 잘 나온 거야 다 반대가 있잖아 아 무슨 소리 나오고 악수부터 일단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나 드셔봐라고 맛있겠지? 낯가랑 갖고 왔다 나 국물 좀 먹어볼게요 응 사실은 옛날에도 먹어봤다 아니 안 먹었어, 다른 거 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먹었어 와, 엄청 미워요 뭐?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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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